정의당 선임 대변인 김수영 134주년 노동절을 맞이합니다 134주년 노동절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전태일의 외침으로부터 5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태워버릴 노동법조차 없는 법 바깥의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이중노동시장과 원하청 구조에 이르기까지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현실에 노동조건에 내몰린 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청춘들이 늘어만 갑니다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라는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조를 만들기도 어려운데 가짜 사용자의 책임 회피로 노조법이라는 단체법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합법적 무법지대를 끝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며 일하는 사람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란봉투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사 특유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를 적대시하며 검사의 칼로 탄압해 왔습니다 건설로조가 대표적입니다 대규모 특진을 내걸고 노조원을 피의자로 특정한 채 밀어붙이기 수사를 하던 중 양회동 열사가 분신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던 열사의 유선은 노조 활동에 대한 자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자 조선일보와 원희룡 장관은 건설로조가 열사의 분신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뿌렸습니다 참으로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134주년 노동절이자 양회동 열사가 산화하신 지 일주기를 맞는 오늘 전국의 노동자들이 양회동의 마음으로 거리에 나섭니다 노동자의 단결로 이 더러운 태행에 맞서고자 합니다 노동자의 자존심을 걸고 노조 탄압을 부수고자 합니다 함께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장의 노동법을 그리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일로 나아갑시다 정의당은 노동정치의 한길에서 자랑스러운 입당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들 오늘 5월 1일 세계 노동절 오늘 노동절에도 일하는 우리 언론 노동자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 보냅니다 저희도 노동절이지만 쉬지 못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권에서 너무나 많은 폭전과 악행이 자행되고 있는데 특히 이재명 대표도 지적했듯이 언론사 또 언론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모욕, 겁주기, 압수수액이 정말 도를 지나쳐도 너무나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 강두구 의원님과 민생경제원구소, 또 2차 양명주 시민연대, 또 을들의 연대 등이 모여서 MBC 스트리트 보도, 또 그 외에 김건희 여사와의 문제점을 보도하기만 하면 득달같이 중징계하고 탄압하는 방심이, 또 방통이, 특히 선방위, 최근에 선방위에 대한 강력한 규탄 기자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맨 오른쪽에 민생경제원구소 박영선 언론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민주당 강두구 의원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맨 오른쪽에 전 대한항공 사무장 출신 이채양명주 시민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을들의 연대 박창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치즈의 말씀을 강두구 의원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만한국 출신 강두구 의원입니다 지난 29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심의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백한 수수 의혹 등을 다룬 MBC 스트리트에 대해서 악의적인 편파 방송이라면서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징계는 윤석열 정권의 속성을 다시 한번 그리고 여실히 보여줍니다 정권의 비판적인 목소리는 단 하나도 듣지 않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특히나 이번 선거방송심의원회 회의 과정에서 한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를 가정주부에 빗대며 평범한 주부가 민망해서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민생을 챙기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언론장악에 나서고 그리고 정권의 하수인들은 여전히 권력에 아부하기가 급급합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 권력에 아부하는 작자들 4.1.0 총선이 주는 의미를 전혀 인식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에 대한 징계를 절정하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에 대면서 언론 질 생각 없고 관여할 바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언론을 핍박하고 그리고 언론장악을 여전히 시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끝까지 국민을 우롱하는 정권 윤석열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동안 민생을 포기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그리고 그 결과로 국민으로부터 해처리를 맞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촉구합니다 총선 민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총선 결과를 교묘히 받아들이십시오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 등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소용해 진실을 밝히고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이제라도 윤석열 대통령 제대로 민심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하고 그리고 경고합니다 이게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도 EBS를 압수해 했더라고요 정치검찰이 언론사에 대한 탄압과 언론 노동자 괴롭히기가 너무 심각합니다 또 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방송 거기에 보시면 가상이라고 써놨습니다 가상으로 풍자한 방상이라는 내용이라고 그런데도 이잡듯이 그분들을 압수해가고 또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민생경정부서 박영석 논의원장께서 규탄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민생경정부서 언론위원장 박영선입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대한민국께서 공직자 그리고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명확하고 원칙적으로 잘 수립되어 있습니다 참 주부 운운한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전두환이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했습니다 공직자의 부패는 공직자 자신이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까지 확대될 게 부정부패의 나라를 예단했기 때문에 전두환 때부터 도입한 게 공직자윤리법이었습니다 법에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와 배우자로 그 배우자와 배우자 가족까지 저희는 공직 대상으로 부정축제, 뇌물수수의 혐의, 범죄 대상자로 보고 있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부정척당 금지법 공직자, 당사자와 그 배우자 배우자가 부정축제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대한민국의 오랜 사법체계입니다 배우자라는 용어가 7번 등장합니다 부정척당 금지법에 그리고 그 배우자가 뇌물을 받아 처벌받고 그리고 감옥에 간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에도 배우자의 이해충돌배우자와 직계가족까지 김건희와 김건희의 오빠까지 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규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정말 대한민국 사법체계, 대한민국의 일반의 상식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자윤리법으로 가족까지 재산신고하는 공직관계자가 200만 명입니다 재산신고해서 고위공직자 20만 명입니다 공개되는 고위공직자였습니다 윤석열은 2천 명 안에 들었던 고위공직자였고 이제 대한민국 국가수반 대통령입니다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 청탁 의혹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받고 그리고 견제받아야 할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을 그 뇌물수수 동영상이 온 국민이 다 봤는데 그래서 선거로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켜라 심판을 했는데 가정주부 운운하며 이게 방송을 했다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당연한 권력자에 대한 언론의 보도 기능을 재갈을 물리기 위해 징계를 했다 정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임시조직입니다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류일임과 류일임의 스승이었던 우리 백성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임시 한시 조직입니다 선거의 여야, 공정성에 대해, 보도의 객관성에 대해 심의하는 곳입니다 5월 10일 종료됩니다 그 안에 어떻게든 본인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여사 심기경호, 대통령 심기경호, 국민의힘 편에서 모든 내용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심의가 과연 당사자들이 심의할 자격이 있는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된 분들을 몇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본인들이 있던 조직, 본인들의 당사자 조직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리고 본인이 다시 복귀할 그 조직에 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이 징계를 하는 이해충돌의 현장입니다 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 권재홍 이분 공정언론국민연대 2기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공정언론국민연대 1기 대표 최초로 주부 운운했던 이분 국민의힘에서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TV조선 추천, TV조선 출신의 손형기 위원님 그리고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추천, TV조선과 국민의힘 공정언론 추천의 분들이 공정성을 심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행위입니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도대체 대파가 후보입니까? 김건희 여사가 선거후보입니까? 미세먼지가 선거후보였습니까? 말도 안 되는 불공정 편파 심의로 MBC 죽이기 심의위원회가 됐습니다 언론의 자유 죽이기 심의위원회가 됐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죽이고 있습니다 정말 김건희와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을 위한 언론살인 청부 심의업체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류일임이 그 가족들을 명의로 지인들 명의로 민원사주에 이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까지 본인들 단체가 민원 제기하고 국민의힘이 민원 제기하고 그거를 당사자들이 강력 징계를 하고 있는 거 사실상 MBC 죽이기 심의로 저는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이 사안 반드시 이유로 총선 심판의 결과 이어서 이분들 류일임 그리고 백성기 이분들에 대한 사법적 처리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체양명주 시민연대에 참여한 을들의 연대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께서 짧게 규탄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을들의 연대 대표 박창진입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저희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격노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과연 대통령은 어떤 격노를 하고 있습니까 또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변신 로봇입니까 본인이 유리할 때는 평범한 주부가 되었다가 또 본인의 건의를 내세울 때는 영부인이 되는 것입니까 국민을 생각하는 국민의 리더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격노할 일에 격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국민들이 격노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격노가 분노를 넘어 또 다른 혁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mbc에 대한 방심의와 선방의 극악무도한 탄압 강력 반대와 교탄합니다 강득구원님과 민생경전구소 이체양명 시민연대는 mbc에 대한 이 엄청난 탄압에 강력하게 계속 저항이 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저희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득구원님과 민생경전구소 이체양명 시민연대는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훈아입니다 5월 임시국회 국회의장께서 개최를 꼭 해달라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입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입니다 그러면 그 배부해드린 기자회견 문을 낭독하고 이어서 옆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백브리핑을 통해서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임시회는 국회의장의 시간입니다 2일 본회의를 열어 총선 민심에 답하십시오 총선은 끝났지만 21대 국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은 여전히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이태원 참사특별법 최해병특검법을 비롯한 정치현안과 시급한 민생입법에 대해 21대 국회가 그 소임을 다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는 안 된다 최해병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권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총선 민심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총선 민심의 요체는 검찰 독재로 점철된 윤석열 정권 2년을 심판하고 국회가 이를 시급히 바로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국정기조의 일대 세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특히 최해병 순직수사 외압사건에서 대통령실 이시원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왜 무슨 내용으로 전화를 했는지 특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총선 민심 수용 여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 2년간 급속도로 무너져 내린 민생과 경제를 시급히 회복하고 인사참사 외교참사 언론탄압 시행령 통치 등 국정 전반을 쇄신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이번 총선 민심을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아닌 선거기획을 잘못한 것쯤으로 생각합니까 어차피 총선에서는 패배한 것이고 남은 임기 한 달도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특검으로부터 잘 보위하기만 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면 그만입니까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는 원구성 협상 등으로 수개월 시간을 허비하고 야당에게는 입법 독주 프레임을 씌워서 총선 민심을 무력화시키고 싶은 뻔한 속내가 아닙니까 그런 태도라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수습하기 어려운 정도의 더 무서운 민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국민과 싸우리 하지 말고 국민과 협치하는 국민의힘이 될 때 국민은 다시 합리적 보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그간 21대 국회를 참담한 심장으로 지켜봐왔습니다 검찰개혁이 촛불 시민의 요구였음에도 21대 국회는 검찰개혁에 실패했습니다 국회가 검찰개혁에 실패한 후과는 검찰 정권 탄생이었고 국회가 검찰 정권을 견제할 책물을 반기하자 검찰 독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 독재는 자신들의 중대 범죄는 돕고 정족에게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검찰권 남용으로 권력을 키워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국민은 민인은 난폭하게 공격당하고 능멸당했습니다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내세운 검찰의 구두발에 수시로 집 밟혔습니다 힘을 과시하려는 검찰 독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가 통과시킨 주요 법안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보다 더한 모욕을 당해온 21대 국회였지만 이때마다 국회의 상징인 국회의장은 침묵했습니다 총선은 정권만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검찰 독재를 견제하지 못한 무기력한 국회에 또한 심판한 것입니다 국민은 국회에 지금이라도 정권 심판 검찰 독재 종식의 소임을 다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김진표 의장님 5월 본회의는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검찰 독재에 의해 공격당하고 능멸당한 21대 국회를 이대로 끝낸다면 이것은 의정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독재자가 국회를 깔보며 거부한 진실규명 법안과 민생법안을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까지 저버린다면 21대 국회와 국회의장은 민주주의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번 5월 본회의는 21대 국회가 의회 민주주의의 힘으로 독재를 물리칠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5월 임시회는 국회의장의 시간입니다 여야 합의만 기다리지 마시고 의장으로서 시대적 소임을 다해 주십시오 지난 29일 영수회담을 통해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받들 의지가 전혀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영수회담은 안 하느니만 못할 회담이 되어버렸고 대통령은 태극기 대통령이 되겠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십시오 국회법 제76주에 근거하여 5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최혜병 순직사건 수사외합 특검법, 이태원 참사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하십시오 그것이 총선 민심을 받대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합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과 대대적인 국정기조 쇄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야권의 본진으로서 지혜롭고 책임감 있게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혜병 순직사건 수사외합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 참사특별법,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이 법안들은 총선 과정에서 국민과 한 약속이며 21대 국회의 마지막 의무입니다 조국혁신당도 모든 역량을 다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1일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문하, 정춘생, 신장식 감사합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근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재 모수조정 논의에만 그치고 있는 연금개혁 방안은 미래세대를 기만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국회 연금개혁특위공론화위원회가 500여 명의 시민대표단의 토론 결과를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했습니다 연금의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보다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 연령 상향 등 모수조정에 국한된 내용이었습니다 재정안정안이든 소득보장안이든 보험료율 인상으로 재정건정성을 일시적으로 확보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초저출산의 현실에서 향후 목표 소득대체율을 확보하기 위해선 언젠가 반드시 보험료율을 큰 폭으로 다시 올려야 됩니다 결국 이러한 모수조정만 논의하는 것은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연금개혁의 근본적 목표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연금의 구조개혁은 기성세대가 감당해야 되는 짐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상식과 공정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모수조정의 틀 안에서는 고갈시점의 미래세대가 소득의 30에서 40%를 보험료로 납부해야만 합니다 이마저도 출산율이 아가면 더 많이 인상해야 할 겁니다 설령 미래세대가 높은 보험료율을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낸 만큼 받을 수 있다 하는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초저출산이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료율이 끝도 없이 치솟아 우리 국민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이 이르면 국민연금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지급보장의 문제는 국고보장 명문화와 같은 한낱 글자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기만입니다 이마저도 국채 발행 등으로 빚을 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이 역시 미래세대가 다시 갚아 나가야 할 돈입니다 보험료에서 빚으로 이름만 바꾸는 사기인 셈입니다 결국 이대로 모수조정만 단행한다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작한 논의가 근본적인 개혁이 아닌 기만적 조정에 그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세대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남아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뻔히 터질 게 분명한 폭탄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떠넘기는 기성세대와 국가공동체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세대가 이 실체를 모르고 속아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을 이렇게 매듭짓게 되는 것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연금 구조개혁과 관련한 많은 대안이 학계와 정치권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중 KDI가 제안한 신연금 분리신설안을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현행 연금체계와 별도의 신연금을 신설하고 개혁 직후부터 납입될 15%대의 보험료는 같은 나이 구성원의 신연금 개정으로 축적하며 이를 미래세대에게 이들이 낸 보험료와 운용수익만이 합쳐진 기대수익비 1의 보험금으로 지급하자는 방안입니다 이때 기성세대의 구연금 보험료는 일반재정 투입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이 대안은 미래세대에게 높은 소득대체율의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재정이란 말도 결국 세금으로 기금고가를 해결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미래세대에게 확실한 연금지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재정의 투입으로 현행 연금체계의 기금고가를 현 시점부터 대비할 수 있게 되어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의 짐을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국회의원입니다 연금개혁특위위원도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미래세대 중 한 사람인 청년으로서 그리고 나아가 올 10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날 한 아이의 아빠로서 언젠가는 터질 폭탄을 미래세대로 떠넘기게 되는 것을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구조개혁 없는 모수 조정만이 단행된다면 언젠가는 다시 이를 손봐야 합니다 국회가 임시방책으로 생생만낸 조정안은 결국 국민의 부담을 늘릴 뿐입니다 저출산 상황에서 미래세대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보험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의 장이 다시 열리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할지 알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KDI 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국민연금의 진정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개혁에 나서 주십시오 만약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의 시간이 구조개혁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를 22대 국회로 넘겨 확실한 개혁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번 국회에서 연금개혁의 본질적 목표인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부터도 앞으로 임기가 다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진보연합 대변인 신지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리는데요 노동절에도 수고하시는 언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건의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기본소득당의 이름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기본소득당은 세진보연합으로 당명을 개정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소중한 당명을 잠시 내려놓은 이유는 선거연합 플랫폼 정당으로 역할함으로써 22대 국회를 개혁과제 중심의 연합정치 실현의 장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총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본소득당은 세진보연합의 이름으로 모인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그리고 기본소득 실현을 꿈꾸는 시민사회와 함께 법민주 진보세력의 총선 승리를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특히 선거제도 퇴행을 막기 위해 비례연합 정당을 먼저 제안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면서도 공동정책 협약을 이끌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왔습니다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무능하고 오만하면서도 민생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조차 외면하는 정부 여당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제 민생회복과 아울러 인구위기, 기후위기 등을 극복하는 미래를 실현하고 각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퇴행을 저지하기 위해 힘 모은 연합정치를 제대로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제22대 국회를 개혁국회로 이끌고 진보적 정권교체를 향한 중장기적인 정치연합을 시도했던 세진보연합이 모범적인 연합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은 제22대 국회에서 정치개혁을 포함한 사회, 경제, 민주주의 전 분야의 개혁을 추동하고 법민주 진보세력의 2026년 지방선거 승리와 향후 진보적 정권교체를 추진하기 위한 정치연합체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선거연합 정당 플랫폼을 위해 결성한 세진보연합을 해산하고 세진보연합은 다시 기본소득당 당명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각 당선인은 각자의 정당으로 복귀하며 정당 간 정치연합체를 기반으로 의원협의체 구축 등 원내외 협력체계를 새롭게 구성할 것입니다 새 정당의 새로운 합의에 따라 세진보연합은 어제 임시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당명을 기본소득당으로 개정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곧이어 개최된 당무위원회에서 한창민 당선인을 제명했습니다 이제 다시 기본소득당의 이름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모두를 위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연합정치를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실현했던 것처럼 기본소득당은 제22대 국회를 비롯해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뤄낼 때까지 연합정치의 모범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브리핑은 노동절 브리핑입니다 134주년 노동절 민생회복으로 노동자 삶을 지키겠습니다 오늘은 134주년 노동절입니다 8시간 노동을 외치며 단결을 이뤄낸 134년 전 노동자들의 요구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안정적인 소득 탄탄한 사회안전망 등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연일 이어지는 고물과 고육과 고환율의 민생위기에 부업을 해서라도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국민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조사에 따르면 경제 활동자 중 16.9%가 본업 외 부업을 병행하는 엔잠러입니다 이들 중 61.9%가 경제적 이유로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업을 하는 청년의 절반은 서비스직이나 배달, 대리운전 등으로 추가 소득을 벌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치솟은 생활비 고금리로 높아진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월압에는 커녕 자신의 여가마저 노동하는 데 써야 하는 국민이 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국민 모드를 지원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대신 소규모 핀셋 지원하겠다는 무책임한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숨티우고 골목상권 살려내는 방안조차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무대책 정부 때문에 국민은 각자 도생의 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민생이 회복돼야 노동자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22대 국회에 임하겠습니다 많은 일자리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도 고쳐나가겠습니다 고물가 등의 위기로 변동하는 노동환경 속에서도 노동자의 권리가 실현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증진하겠습니다 대통령 취임 2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해온 노동개혁은 오로지 노동조합 죽이기에 다른 이름에 불과했다는 것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자의 권리 향상과 단결을 가로막는 정부에 의해 희생된 양회동 열사의 일주기이기도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모든 노동자를 위한 민생회복에 앞장서는 동시에 양회동 열사를 기억하며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단호히 맞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 출신 강득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일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대 초반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적인 요구 이런 큰 흐름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2010년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이후 2012년 서울 그리고 2014년 전부 2020년 충남 2021년 인천과 제주에서 각각 제정되었습니다 지난 24일 충남에 이어 26일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결정되었습니다 충남은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 32명으로 가반인 지역이며 서울 또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75명으로 가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남과 서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지역주민들 그리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의 가정이 있었습니까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과는 대화와 그리고 논의가 있었습니까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지역에서 이번 선거 결과에 화풀이하듯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을 밀어붙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인권이란 무엇입니까 인권은 모든 사람은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 민족과 지역, 장애, 신체 조건, 종교 언어, 혼인 등과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다라는 큰 틀의 가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의무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서 명시한 인권을 근간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폐지 찬성 측에서는 제기하는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라는 명칭으로 인해 생긴 오해입니다 학생 또는 한인격체로서의 이들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절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는 제정되지 않은 지역에 비해 교권 침해 사례가 훨씬 빈번하게 발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분석한 한 언론에 따르면 인과관계는 물론 상관관계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번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교원단체는 환영과 그리고 규탄으로 양분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영 측은 과도한 학생 권리 부각으로 많은 학생의 학습권 및 교권이 침해되었기에 이번 폐지를 반기고 있으며 규탄 측은 이기적인 권리와 보편적 인권을 혼동해 학생인권조례가 버릇 없는 학생을 만들었다는 궤변에 넘어가 학생의 인권을 짓밟은 처사람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교권 침해를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섣부르게 귀정한 대통령과 교육부의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전문은 분명히 우리 큰 틀에서 학생인권과 그리고 교권의 균형성이라는 부분에서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살펴보면 제4조 청무에서 학생은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분명히 명시한 바 있습니다 정령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은 학생인권조례가 지금의 교권 침해 사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근거는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일부 학생들이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인권교육을 받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학생인권을 포함한 인권의 문제는 정치적인 잣대로 대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더 이상 교육을 학교를 정치적 싸움의 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진보와 보수의 이념 싸움으로 학교나 학생이 희생양이 되거나 피해를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보호라는 상징적인 의미에만 남아있을 뿐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지역마다 학생의 인권 보장 수준이 달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학생인권은 조례가 아닌 법률로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의 인권과 함께 교사의 인권 또한 담보되고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학교인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존중받으면서 그리고 교육받고 교육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가오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학교 인권법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인권법에 대해서 저와 박주민 수석 여야 간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는 의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여야 각 4인을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9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과거의 의장 주제로 합의했을 때 민주당의 주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기간은 1년 이내 기간으로 활동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기간에 대해서 당초 6개월 이내 기간으로 활동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한 안으로 과거에 어느 정도 합의 본 바가 있었으나 이번에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현행 법안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특조위 조사 방법 중에 저희 당에서 이것은 악법적 요소가 있으므로 삭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두 가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의 조사 28조입니다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의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이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액 영장 청구 의뢰 제30조입니다 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 이 조항에 대해서도 삭제할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태현 유가족분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분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합의 처리에 주력을 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일단 내일 열릴 본회의에 수정된 내용을 올려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회 사무처와 추가적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구체적인 방법은 최종 확정이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일 본회의의 안건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합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특별법 이외의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합의 또는 의장님과의 대화 이런 절차들이 남아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암호 구체적인 내용들은 밖에 나가서 기자 여러분들이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합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입니다 주택공급 통계 오류가 단순한 시스템 오류일 수 있는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근본부터 잘못된 엉터리 정책임이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경기 전망 및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택공급 실적이 지난해 실제보다 19만 2천 채가 적게 집계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9.26 공급 대책 올해 1.10 부동산 대책 등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준공 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로 원래 약 23.5%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12만 채 누락된 것을 포함하니 오히려 5.4%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준공 물량이 감소해서 전세 물량이 부족할 거라고 판단했던 수요자 공급자들은 더 높은 가격의 전세를 내놓고 그 가격으로 실제 거래를 했을 것입니다 전세 물량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부족한 것 같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전세 가격 상승을 유발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택공급 통계는 국토부만 독점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이고 또 이를 기반으로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입니다 19만 채가 누락되는 큰 오류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준공 통계가 이렇게 차이 나는데 몰랐다는 겁니까?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공급량이 이제 준공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국토부에서 그 수치를 예상하지 못했다고요? 지난 정부의 정책으로 공급량이 늘어난 것을 부정하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까? 국토부가 오류를 발견하고 정정하는데 석 달이나 걸렸다는 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와 경기부양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겠죠 전 정부 지우기에 골몰하다 실제 정책 수립까지 엉망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감사원 감사를 요구합니다 철저하게 감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도 각오해야 합니다 단순한 통계 오류로 치부하고 해프닝으로 넘길 생각은 하지도 마십시오 전 정부 건을 통계 조작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감사하고 수사했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